파란색 아 이번엔 다른걸로 오셨네 으으으! 아래에 양발 두번 5선이 최선인가요? 로와이 획속일지 로와이 획속이 안되니까 아래 두번 스매쉬는 약한데 그 다음 심리가 좋아요 상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띠용도 안나오고 무조건 낙법을 쳐야되요 근데 이분은 숨겨갈수 수영복이 다 똑같네 오예 오예 やべべべべ 찬 dias 깨끗 Cathaur 아 코박죽이다 나도 코박죽 쟤말대가 제일 좋아하는 춤 코박죽 코박죽보 코박죽 단박죽보다 달콤한 코박죽 달콤 짭짜른한 코박죽 부드럽게 단독여줘 이거도 좀 아프죠 우당땅땅 와당상 수왕 알알알 아 우리 카멜관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여자다루는 뭐 잘 보고 있어요 애마대가 또 옛날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 카사노바 야생마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잘 다뤄서 그런 별명이 지워지지 않았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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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와... 풀 수가 없지 머스털버스터 머스털버스터는 절대 풀 수가 없지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지 머스털버스터 아오오오오 아오오오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오 야 이 타구야 맞냐 와 이거 안줄줄알았네 ATR 아직 실력이 안되어 아이 aut 신업 바꾸라므로 실력 쌓아야지 야 이거 내가 진짜 지는 건가? 옛날에 이겼던 것 같은데 흥분하지마 상대는 그냥 로봇일 뿐이야 디트로이트 휴먼일 뿐이야 파란색 트레이시일 뿐이야 마네미스 카랑 아 개기면 안되네 그러면서 꼭 개기네 저 막히고 막히고 그러면 막히고 딜키 해야 되는 건가? 막히고 뭐 뜨거나 이러는데 딜키가 있나? 아 로봇 가능.. 쌉 가능하냐고 알리사라면 몇 번이라도 하탈 줄 수 있어 때려줄 수 있어 몇 번이라도 때려줄 수 있어 스콩! 스콩! 요즘 철겔에 그거 있던데 거기는 빵 굽는 자리인가? 빵이 됐어요 빵 굽는 거기에요 스며트 빵식 우와 커끼기 나오네 또다시 아앙 호박죽이다 단팥죽보다 호박죽보다 더 달콤한 호박죽이다 단팥죽보다 더 달콤한 호박죽 빡죽 빡죽 커 빡죽 지지노키모지 다이쒸 띵 띠웅! 아르릉! 아르릉! 아아하 거 기 꾸번이라니 어じ2하니너? 와 이걸 이게 아 É 아는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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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리치요잉냉 어허 어허 톡킥 디디디 좋아요 톡킥 디디디 다음에 아래킬까지 서비스기 때문에 데미지 잘해요 톡초비 내가 야아아아아아하 망개끼 썼는데 아 톡킥 크크크크크크크크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겁나니치야이나 마이다나 쓰여이나 나루토 겁나니치야이나 으으으으음 뿡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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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롸라이터 헬로우 헬로우 whitts me 야 이씨 이게 나가자 아 아 블루탈 왜 안 나가는 거야 오 오우 그 허리라인 부분 away 와 너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늦게 자이언트 좋았어 늦게 자이언트 늦게 자이언트 그럼 이번에 빠르게 자이언트는 아 못난이 치여 이놈 오늘은 이거다 겨우 이정도 같고 내가 사이트 알려줄게 푸시는 전 잘 안쓰요 사람 스타일마다 다른데 휴마님이나 무릎은 잘쓰는데 난 잘 안쓰 와 이번엔 이거 안쓰고 안쓰 끝났다 건나리 치여 이놈 땅에 따라 건나리 치여 이놈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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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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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시그 그거 아니다 저 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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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맞고 커특 들어가자 어으 저렇게 좀 어이 패턴 이겼으면 패치 아니 뭐 이게 뭐야 이 개팟 밥상이네 얘 밥상 노렸지 역시 역시 애마대 지렴 밥상을 거기서 노리다네 놀라셨죠? 나도 놀랐어요 내가 쓰고 보고 나도 놀랐어 야 이게 나오네 아 역시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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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씨? 뭐야 이거? 아이가 마냥 껌나니치 여인아 아아 망했다 요 라운드 4 파이트 카운터 오져버리고 지겨버리고 어이 야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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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야옹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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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는 그릴 역할을 까기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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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와 이걸 풀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빵 지렸습니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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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앗앗 아 아뇨 ontbox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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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고 난 아흐 미 splend . . . . . . . . .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 왜! 난 에마제니카 방금 이거 보디스였는데 보디스는 타이밍에 어떻게 되어버리네 와 거기 오져버리고 이거 맞게 맞겠습니다 시청자 50명이 되었네요 출전까지 괜찮게 와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청자가 들어가야 좀 더 해야되나 이래되면 좀 더 해야되나 들어간다 하니까 50명 좀 더 해야되네 와 이거 안 맞네 왜 Win 2 안 돼 Rich 미션은 언제나 하느냐 가ploys contributed 아이씨 안다 그 한 대를 안 맞냐 어우 한 3시까지 달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반격킬 타이밍 야래야래 하는구만 와 와하하하 결국엔 큰킥 맞았다 와시다 원양어서 말 인생은 한방이지 승선 왈료 하하 새우가 월측이었어요 알리사 엉덩이 조퓨 가 бр abs 아아아아앙 망했다리 이거 뭐야 허잇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알 be 이쁘용 그래도 오늘 50명 은 채우고 나가네 띠띠띠띠 띠띠띠 아 뭐야 이거 아이씨 거시기 맞았네 땡 근데 이세인은 뭐 3용성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나에게 포킹 오브아웃 해봐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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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늘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찌리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어이야 안 맞나 이거 아우 존나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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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지기! 옆지기 좋고요 이렇게 되면 다운 자각점은 안 나가고 이상한 반격기가 나가버리고 어! 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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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먹자 타나나나 배송비 오우 격쿨기 오우 오우 네네 오우 오우 야 피했나? 옴메 아니면 미션 둘 중 하나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아 그때 왜 풀메 하냐고? 오 그래도 되거든 예전에 했던 거 세판 5천원 그거? 나 빠꿀람 해도 돼? 나 빠꿀람 해도 돼? 지옥을 보여줄게 I see you 지옥을 보여주고 벽에서 정신을 못차리게 해줄게 벽에서 나올 수가 없어 빠꿀람한테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아 요즘 엔콜란놈 너무 재밌어 와 거퀵을 개겨버리냐 내가 유리한 거 8. A A A A A B B B B B B B B A B 으흐 으흠 으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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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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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으씨 1인 게임 on 와 야래 야래 와어서 야래 사장 다시 시작하자 아아, 겁나는 체요이노 아아, 스콩! 스콩! 겁나는 체요이노 스콩! 그 시키 맞았다이 그 시기에 맞아버렸네잉 락동 리밋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동민이라 생각합니다 락동민씨는 락동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아닌데 오, 방귀끼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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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동민씨는 락동민씨는 락동민씨가 어 야 뭐야 이거 따아아아아아 껌나리 치열라 오우 대단하게 담았네 띠리 아 그분 잭이 죽겠는거 같은데 뭐 뭐 뭐 아하 야 이거 2개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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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나도 앵클라면 재밌기 אף 씽씽씽씽씽ać 그 옛날처럼 랭크시스템 있으면 그또 site 계급 따먹는 건 마술하는데 때마저기 따 fits는거 좋아하거든요 jonna 잘 따먹어요 계급 따먹고 그랬는데 근데 뭐 무 ней 없기때문에 뭐 어쨌든 set 랭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진솜 해치 아니야? 빨리 시즌 패스4에 랭크 시스템 바꾼다고 하던데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네 와 이거 뭐야? 너 이거 처음 봤어 오 방금 샤이닝 썼는데 옆뼈가 옆잡기가 됐어 엠마제가 옆치기 좋아하거든요 옆에서 치는거 아니 철권 예배하는거 옆에서 하는거 좋아하거든 옆으로 잡아봐 옆뼈가 옆뼈가 옆에 있는거 아니 꼰나니치야 이놈아 구글에서 마스터레임을 비키니나 보고 하세요 구글링 하소 구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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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테니스 히히 에이 히히 킹이 약해요 와 이거 왜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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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희망이 있다 햇빛이 희망이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너무 길어진다 이태인이 준비됐습니까 준비 완료 미션하고 미션 이래야 되나 미션하고 들어가야 되나 깨우 방 만들 일단 입금 부탁드립니다 방 만들고